100km에 도전할 선수 28번 최영순 선수 1차 도전 하나씩 좀 하자 네 아이가 좋아야 돼 좋았어? 1회 결과 성공 100km에 계속해서 도전할 선수 30번 송병열 선수 3차 시기 4 front 단계연구 님과 성공 아 대단합니다 101km 9량을 도전할 선수 22й 왕 이수라 선수 3차 마지막 근 characters 3차 중 unforgettable дети bob 음악 탄장결과 2대1 실패 102킬로에 늘어나는 선수 21번 이 권주 선수 3차 마지막 선수 유호석 선수 대기 자 수정 탄장결과 성공 105킬로의 흐르는 선수 32번 유호섭 선수 1차 시기 최영근 선수 대결 천천히 천천히 3차 시기 한전 결과 7대 파이팅 무인거 잊지 말고 가게 아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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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결과 성공 610킬로그램 계속해서 도전을 준 선수 32번 유섭 승수 마지막 도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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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차 시기 139kg으로 올려주세요. 138kg이 유호석 선수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1kg도 기록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139kg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시합다이기에서 기록이 늘은 것만큼 따뜻한거 없지 않습니까? 유호석 선수에게 경계의 박수 보내주세요. 이거 기록 늘면 쌀! 기록 늘면 쌀! 선물로 들어갑니다. 잘 봐! 잘 봐! 잘 봐! 쌀! 파워! 성공! 자, 여기에서 남자친신 3kg만큼 그룹 A 경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몇몇에 하나씩! 한글자막 uma 감사합니다.